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한 첫사랑 아이콘, 배우 명세빈이 라디오 스타의 첫 출격한다. 명세빈은 누드메이크업부터 곱창밴드까지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세기말 첫사랑 스타일링을 공개한다. 마이너스 2022 첫사랑 아이콘에 등극한 우주소녀보나는 드라마 25-21에서 팬싱 국가대표로 완벽 변신한 비하인드를 전격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자극한다. 오는 27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풍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는 명세빈, 윤은혜, 보나, 허경환이 함께하는 tv는 첫사랑을 싣고 특집으로 꾸며진다. 명세빈은 과거 한 거 bcf에서 저 이번에 내려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며 세기말 남성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드라마 순수, 종이학에서 순수하고 청순한 캐릭터를 연기해 단순해 그 시절 첫사랑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라디오 스타의 첫 출연한 명세빈은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 계보를 짚어보며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또 누드메이크업, 하늘하늘한 원피스 그리고 곱창밴드 등 사랑을 받았던 세기말 첫사랑 스타일링을 공개해 모두의 공감을 살 예정이다. 명세빈은 청순한 이미지 때문에 심지어 이것까지 해야 했다고 고백해 3억을 술렁이게 했다고 해. 그 내용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어 그는 실제 성격은 이미지와 다르다며 촬영장에서 강심장 면모를 자랑한 반전 매력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걸그룹 우주소녀보나는 드라마 2521에서 팬싱 국가대표 고유림을 연기 마이너스 2022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했다. 3년 만에 라디오스타에 재출격한 보나는 요즘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이럴 때 라고 콕 짚어 뜨거운 반응을 느끼는 순간을 설명한다. 보나는 2521에 캐스팅 되자마자 팬싱 훈련에 돌입했다며 국가대표 팬싱 선수 고유림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전격 공개한다. 이어 김태리 남주혁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는 물론 카메라 뒤에서도 승부욕과 열정이 폭발했던 순간을 회상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를 들려준다. 보나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던 2521 드라마 결말과 관련해 배우들 사이에서도 추측이 많았다며 뒤시하기를 귓도임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